다음은 의정발전 유봉자에 대한 국회의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고객의 큰 시민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은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정발전 유봉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단암음 김명희님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의원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능섭연 박광성님 축하드립니다. 축하권 땅을 준비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권 땅을 준비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권 땅을 준비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축하꽃 땅을 전달하시고요. 곧바로 정병국 의원님과 함께 기념촬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의 중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국회의원님께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과 수상자분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전명국 국회의원님께서 수고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에는요 또 특별한 증정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주시 승격 1주년을 기점하여 여주시와 함께 천돌을 맞은 천돌박의 아이들과 그리고 여주시민의 날과 같은 생일을 맞은 아이들에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주의 꿈나무들 4명입니다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의 든든한 미래가 되는 우리 친구들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꿈나무들 아 뒤에서 나오네요 앞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아이고 이게 여주시와 함께 이제 한살이 된답니다 시승격을 맞아서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오늘 함께해 주신 도우미들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대로 여주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해서 천돌을 맞은 천돌박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생일이 갔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또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요 어깨를 좀 굳어주시고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귀여운 여주의 꿈나무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여주시와 함께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꿈나무들 이제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 모두 마쳐졌죠?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이 여주시와 함께 쑥쑥 자라날 우리 천돌박이들 그리고 생일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까지 만나 보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여주시가 많은 분들의 꿈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 속에서 이렇게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